여러분 북한식 감자반찬이랑 대파랑 그리고 불닭볶음면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짠짠 면 가져왔구요 얘는 불닭볶음면 소스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 북한식 감자볶음 아.. 젓가락질 잘 못하는데 나 먹어요 으음 어서 왔어요 매운거 잘 먹어요 매운거 잘 먹어요 음 맛있어 네 대파 생대파 하면 손보면 아니니까 와우 오이 오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리 매니저 있으면 채팅 관리 좀 해줘 으 으 으 으 으 소다니 와서 오세요 으 으 으 으 먹방이 그리웠구나 소단이 감사합니다 소단이 감사합니다 소단이 최고 대파를 먹으니까 코가 뻥 뚫리네 와 불닭에다가 대파를 먹으니까 코가 뻥 뚫리네 이야 소단이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지? 감자반찬이 그냥 밥도둑인데 남의 화장 식욕실 시간에 너네 면상에다 봐 고울볼 너네 면상 고울볼면 고울이 깨져 왜 나대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남의 화장 음 맛있어 내 입이 험한게 아니라 너네가 개념이 없는거야 매너가 없는거야 오늘 소단이 최고 첫번 예쁜 말 듣고 싶어? 존중 맞고 싶어? 기본을 지키고 와 남이사 화장을 어떻게 하고 니알바야? 내 얼굴 내가 화장하겠다는데? 화장 자기 만족이야 염병하지마 음 너무 맛있어 음 무서워 이런데 무서우면 말도 걸지 말아야지 조용히 해 먹고 있잖아 식사하고 있잖아 시끄러워 와우 보욱 으으으으으읍 ensuring 나 잘 먹지 나 대파도 뜯는 여자 virt샘 상식 침감 나 지금 부illa 저거 아니야 멍미 먹ота 얼굴에 땀이 비벌벅 집으로 스프레이 아니 얼굴에 뿌리는게 뭐더라 미스트인가? 어, 미스트. 얼굴에다가 스프레이 뿌리면 크더라지. 머리에다 뿌리지. 어머나, 콧물이 막 나네. 이게 매워서 나는 게 아니라 더워서 나는 거야, 더워서. 다 먹었어요, 여러분? 말이 돼요? 나 언제 다 먹었냐? 아니, 이 파리가 주렁주렁 달렸었거든요. 다 뜯어 먹었네, 하나만 한 거. 아, 배불러. 아니, 여러분 감자만찬도 지금 다 먹고, 이 밖에 안 남았어요. 아니, 에어컨 틀었는데 왜 이렇게 덥다니까, 여러분 지금? 뜨거운 거를 급하게 먹은 것도 있고, 매운 것도 있고. 어머, 백프로님. 왜 이렇게 오랜만입니까? 아까부터. 백프로님 감사합니다. 아, 잘 먹었다. 어머, 우리 백프로님. 장미 또 감사해. 장미 많이 봤네, 나. 아이고야, 장미가 뭐 60개 넘어갔는데 뭐. 아잉, 70개인데 뭐. 아니, 80개인데 뭐. 90개. 누나가 장미예요. 뭘 볼 줄 아네. 볼 줄 알아. 아, 내 대파를 먹고 있는데 장미처럼 보인다고. 어머나.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다이어트 하는 거 같아. 어머나, 대파가 어쩌다가 작아졌지? 어우, 배불러.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이제 치우도록 할게요. 너는 여보 나의 랩을 견고구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